요거 포트리스 지금 사이트 거든요 아 생각난다 진짜 이거 언제적이야 이거 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한거 같은데 요게임 하루야 포트리스 이따 같이하자 여러분들 포트리스 같이하실 분들 지금 게임 까세요 오브님 깔아 어차피 저랑 매니저랑 시청자 몇분들이랑 딱 한판만 할건데 더블파이어 아이템폭격 뭐 이런것도 있고 뭐야 프로필은 소식 더블파이어 여기다가 이제 아이템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들어갑시다 루꼬도 같이할래 그래 루꼬도 같이하자 야 추억이 되살아나고 있다 추억이 방울방울되살아나고 있어 와아 실화냐 잠깐만 이거 실화야 서버 어디로 들어갈까 그건 지렸따 아니 합판같이 할다던데 합판만 하실분들은 까지리고 합판만 해서 안할거 같다 그러신분들은 뭐 어쩔수 없군요 지금 어디서 뭐 2대2 팀전이 되가지고 꼭 관해주셔도 됩니다 저희끼리만 즐겨도 될거 같애 캐논 1섭으로 갈게 캐논 1섭 아 두고 물려? 알았어 아 지금은 어때? 아 지금은 어때? 게임소리 좀 줄였는데 지금 너무 커요 지금도 게임 완전 바닥까지 줄였어요 어 지금 괜찮지? 자 조인으로 돌아오고 제가 일단 방을 팔게요 크리에이트 방을 파고 일반방 와 이거 언제쩌꺼야 진짜 땡겨방 이름은 땡겨방입니다 이름 땡겨방 땡겨방으로 팠어? 드럼 알려줘 드럼 알려줘 계급 해골이야? 이게 해골인가? 와 이 부금 언제쩌꺼야 똑같네 이 부금 이거 내가 중요하게 15년 전 더 된 게임인데 이거 그러면? 방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사람 없는 방 그 서버로 들어가서 사람 많은 서버는 일부러 피했어요 자 빠르게 빠르게 들어오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맵선택 맵을 뭘로 골라야되지? 어 잭스랜드 웨이쉐 우리가 그때 많이 했던게 드래곤레스트 이런거 아니고 오토팩토리 다크타운 드레이크타운 헤븐 더 스카이 있다 스카이 옛날에 겁나 많이 했던거 스카이랑 스핑크스도 있네 스핑크스 스카이 벨리 와 벨리도 와 스핑크스 스카이 벨리 스핑크스 한판 스핑크스 한판 합시다 어우 미쳤는데? 잠깐만 야 매니저 빨리 들어와 매니저 빨리 들어와 하루 들어왔고 나 일단 이 팀이야 나랑 같은 사람 같은 팀 하고 싶은 사람 빨리 들어와요 루코랑 우리 출근이 빨리빨리 들어와 루코도 들어왔네 나는 땡겨 루코냐? 출근이 빨리 들어와 출근이 매니저만 딱 들어오면 이제 우리 2대2야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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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캐논 1섭 얘가 출근인가 보구나 너 출근이냐? 서버는 캐논 1섭입니다 같이 하실 분들 얼른 들어오세요 딱 한판만 할거니까 아 미니카 5님 아 호영님이 미니카 5님이시구나 자 루코 빨리 들어오고 출근이 빨리 들어오고 들어오실 분들 얼른 얼른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아직 5자리나 남아있기 때문에 빠르게 하겠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레쓰비 왕관 기억나네 예전에 이거 은왕관 금왕관 이런거 막 있지 않았어요? 저도 이거 너무 오래되가지고 10년도 넘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게 캐리기 전에 추가된게 없네요 이건 뭐야? 아 기억난데 얘 독가스 쏘는 애고 얘가 지금 유도탄 쏘는 애 이 친구가 얘가 땡크고 얘 그 다른 야 이게 총알도 두발씩 쐈지 참 생각해보니까 아 지금 설치중이세요 얼른 들어오십쇼 이게 캐논 요거 빵 터지는 총하고 빨콩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빨간색 총 하나 쏘지 않았어요 얘는 화살 쏘는 애 독화살 얘는 바위 던지는 애고 와 얘 멀탱멀탱 멀탱 이거 지리지 않았어? 멀탱 땡기는데 다음에 기회에서 스타 유즈맵 때 한국인 절대 낄 수 없는 게임 한번 해보자고 알았어 자 빠르게 들어 오십쇼 여러분들 설치 어차피 한 5분내로 다 되기 때문에 미리 템 사려 하고? 템 살 수 있나? 왜 템이 안들어가지냐 응? 왜이래 어 루꼬 들어왔고 수균이 들어왔고 이제 한분만 더 들어오면 되겠다 샵 눌렀는데 안돼 뭐가 클릭이 안돼 파이럿 아니고 샵에 안들어가죠? 뭐야 한명 나갔네 아 돈이 없어서 어차피 안된다고요? 그냥 그냥 가겠습니다 아 레디 풀고 가야돼 그래도 나는 레디가 없는데 내 방장이라 자 지금 한분만 더 들어오시면 됩니다 한분만 난 레디를 안했는데 샵 폐업했다고? 샵 폐업 아 샵 폐업을 했다고? 야 한분만 더 들어갑시다 한분만 마지막 없습니까? 마지막 한분 더 여러분들 들어오신 분들 다 레디 박아주시구요 딱 한분만 더 자 한분만 더 들어와주십쇼 지금 들어오고 계신분 혹시 있어요? 없으면은 그냥 한분은 다음에 같이 하고 2대2 해야될거같애 상어님 들어오고 있대 상어님 계시다고 하니까 기다렸다가 3대3으로 갈게요 이제 끝 왜 안되 이거 뭐야 설정이 안되냐 이거 상어님 기다렸다가 갈게요 뭐야 아이템샵 이제 들어와진거야? 내 캐시 내 크링 크링은 뭐고 있는데 아 근데 다 캐시로 사야되네 나 근데 캐시가 없는데 뭔데 캐시가 없어 내가 못사는거야? 캐시가 없으면 아 뭐야 더블파이어 크링으로도 살 수 있다 둘중에 하나만 내면 되는거에요? 더블파이어 아 크링으로도 살 수 있구나 아 그러네 그러네 아 근데 왜이렇게 아 근데 왜이렇게 이거 막 아니 내 컴퓨터가 이거를 커버를 못칠리는 없고 배틀그라운드가 되는데 내 컴퓨터가 여기서 버벅대고 있다고 지금?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왜 안사져 이거 렉이야? 서버가 많이 불안정해서 그렇다고 와 미치겠네 아니 아무것도 안되지 클릭이 뭐 뭐야 서버에 접속이 종료되었다뇨? 갑자기 서버에 접속이 종료되었다뇨? 여러분 아이템 사지마세요 노템전홀하겠습니다 아이템 쓰지마 아이템 쓰지마 안되겠다 안되겠다 아니 서버가 불안정해서 아이템 못사고 그냥 튕겼어 배틀그라운드가 무리없이 돌아가는 컴인데 포트리스2 레드 15년전 게임이 안돌아가지만 튕겼어요 거상 서버관리 이거 보니까 정말 잘해주는 것 같다 이런게 진짜 우리가 필요했던 거 거상 유저분들께서 다른 온라인 게임을 보면서 지금 거상이 얼마나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알 수가 있다니까 이런 게임들을 볼때마다 어 닌김이 서버가 안들어왔지네 어 뭐야 왜 서버 안들어왔져 왜이렇게 반응이 느려 싹팔련련돼 지금 왜이래 크리에이트 다시한번 여러분들 아이템샵은 건들지 마세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땡겨방 다시 쓸게요 땡겨방 다시 만들었어 서버일 서버일 캐논 서버일 자 서버일입니다 서버일입니다 정확하게 딱 6명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A팀 B팀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은 그냥 아무렇게나 먹구요 맵은 스핑크스 스핑크스 하자고 하셨으니까 다들 그 다음에 탱크를 스핑크스는 뭐가 제일 좋아? 종료 서비였다고? 오탱 문어탱어? 오징어 탱크? 문탱 문탱? 멀탱이 무난해? 멀탱 멀탱? 멀탱이야 문탱이야 멀탱이야 문탱이야 한번만 더 들어오세요 한번만 누가 안들어오신거지? 어 노템전이야 노템전 템 사시면 안돼요 여러분들 노템전 스핑크스 문탱? 오케이 문어탱크로 가겠습니다 문탱으로 간다 스핑크스 미쳤다 자 B팀 한번더 B팀 한번더 빠르게 아프리카까지 튕겼다고? 음 좀 기다릴게요 천천히 들어오세요 자 문탱간다 문탱간다 문에 가자 빠르게 빠르게 누구야 이거 안들어오신 분 한번 다 들어왔어 갑니다 뭐야 한명 나왔네 오케이 됐어 레디 레디바가 간다 우우 자 저는 문탱입니다 와 나 진짜 이거 언제적 게임 와 와 진짜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했던 그 게임이에요 그런 게임 뭘 땡겨 다구리야 저이씨 아 설마 진짜 나만 때릴라고? 그거 아닌지? 우리 편은 나 쏘면 안된다 여러분 우리 편은 나 쏘면 안돼 알지? 그리고 왜 나만 때려요? 다른 팀도 있는데 왜 나만 때려 앞에 있는거 먼저 때릴까? 자 쏜다 끝! 잠깐만 우리 편 아니야 저거? 우리 편 같은데? 아이 미안합니다 누구야? 아 미안해 미안해 아 각도가 잘못됐네 일부러 그런거 아니야 일부러 그런거 아니야 일부러 그런거 아니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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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게 아니었어요 아이 죄송합니다 팀킬 아니에요 어 아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우씨 제가 저기 정신이 나가지고 음 여기 왼쪽 오른쪽에 있는 저기 독택 먼저 죽여야 되지 않나? 어? Lakeside 합격 중지 사격 중지 당겨가 미쳤다 efficient 이제 시작된다 무너탱 닭올 조용해 조용해라 이제 그의 모험이 시작된다 포트리스트 2 신게임 신맵공개 스핑크스 지금 팀 색깔이 보라색이랑 파란색이 되지만 아이디 방금 전에 뭘 본거지? 내가 방금 전에 뭘 본거지? 실화야? 자폭공격? 실화입니까? 저쪽이고 이쪽이 다 자폭공격이네 뭐죠? 같은표 쏘는게 지금 이거 대세인가? 아니 같은표 쏘는게 대세야? 팀킬방이 아니 왜 자꾸 우리표 왜 자꾸 자폭만 해? 아 왜 우리표 자꾸 자폭만 하는거야? 미치겠네 진짜 와 저분 또 제대로 쏘시네 잠깐만 달려두지 않겠다 쯔나올샷 크으 너무 아깝죠 아 너무 아깝습니다 와 아 지금 저 맨 오른쪽에 저 독탱 저분 너무 치사한거 아닙니까? 지금 아 너무했다 다른데 공격해줘 바로알인데 위치가 너무 지금 너무 유리한거 아닙니까? 아 이분은 죽자사자 나만 쏘네 바로알이 바로 독탱 바로알인데 왜 저분을 안 쏘고 나를 쏴요 왜 나를 쏴 바로알에 맞추기 쉬운 타겟이 있구만 와 씨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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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어 아 좋았어 좋았어 나이스샷 사장님 나이스샷 좋았어 다시 간다 나를 쏜 죄야 나를 쏘다니 감히 감히 나를 쏘다니 좋았어 저 아까 상대해준 땡기지마였어요 반갑습니다 왠지 이분 위험해 보이는데요 뭔가 느낌이 안좋다 마지막인거 같다 어 아니네? 다들 잘 못해 잘 못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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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았어 좋았어 지금 데미지 강화샷까지 떴죠 데미지 강화샷 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끝났다 어 와 번지 당할뻔했대 이거 얼마나 얼마된 용어인거야 번지 당할뻔했다 번지 당할뻔했다 증폭 그렇지 저 불기둥 증폭이었구나 바람이랑 각종 봐요 바람 완벽합니다 바람 완벽해 지금 설마 서버 끊긴거 아니죠 설마 서버 끊긴건가요 왜 안쏘시지 끊겼나요 설마 님이 끊겼어? 왜 안움직이죠? 이 게임이 이거 싫어합니까 또 서포? 어 아 됐다다다다다다다 아니 예전 느낌 그대로 가는거 좋은데 서버까지 15년 전 나온우리 그 시절 그 그대로 가면 어떻게 해 아니 예전에 전하선으로 게임할때 그 시절 그 서버상황까지 그대로 제안했네 서버까지 그대로 가면 어떻게 하냐 옛날 느낌인건 좋은데 캐릭터도 그대로고 맵도 그대로고 다 좋은데 서버까지 그대로 가면 어떻게 해 왜 턴 안돌아와 와 미치겠네 진짜 뭐죠? 메가패스 그 시절 ADSL 그 시절 인터넷 게임 그대로 재현을 했네 와 이거 실사 구현률 오지는데 진짜 보증보소 자 그리고 지금 이분은 끝날 때까지 한 방이나 맞출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역시 갓겜 그렇죠 감히 날 쏠려고 하다니 후회하게 될 것이야 저는 특수무기를 사용 어어 어 위험한데 저는 특수무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리스 서버만 열어두고 운영 안한다고 들었어요 와 그래요 AK 욕할게 아니었다 하하하하 여러분 진짜 이제 AK 욕하지 마세요 진짜 AK 욕하면 안됩니다 이제 왜 나 한번도 안써봤는데 뭔데 지금 왜 증폭 꺼지는데 나 한번도 안써봤는데 왜 안돌아와 이거 짱나게 아이 자폭 좋구요 자폭좋아요 왜 나 턴 안오냐고 너왜 안쌌 뭔데 어? 이 뭐야 왜 턴이 안오냐 아니 턴이 안오네 미치겐 뭔데 아니 뭔 놈의 이런 게임이 다 있어 무슨 이런 게임이 다 있어 그와중에 우리 팀원은 지금 자폭공격 해가지고 스스로 죽었고 혼자 죽었고 나는 판도 한번도 못써보고 지금 물탱 자폭했어요 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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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탱은 왜 자꾸 땅굴을 파죠 북한 침투작전인가요 아이씨 아 뭐냐 이거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뭔데 와 침했네 이거 턴 여기로 아앗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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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이게 와 나 돌겠네 진짜 뭐 이딴 게임이 다 있어 아니 무슨 상대방 막 팀원들 한 열다섯방 열다섯방 쏠 동안 나 한방도 못 쏘고 뭐 이런 그지같은게 거상이 갓겜이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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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이거 하지마 누가 있게 맞아 그랬어 안해 안해 여러분들 저 어둠의 전설 보러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끼리 또 한판 즐기세요 같이 어차피 이거 딱 한판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으니까 아 뭐 이런 거지같은 게임이 다 있습니다 야 내보내줘 내보내달라고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땐 아니란다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땐 아니란다 이거 실화냐 지금 이런 갓겜이다 나 지금 내보내 줘 내보내 달라고 내보내 달라고 아냐 나 어둠의 전설 들어가니까 포트리스는 못하겠어 뭐 이런 게임이다 있어 나는 한방도 못사보고 아씨 그냥 강제 종료 해야 되겠네요 강제 종료도 안되냐 이거 왜 강종 안돼 이거 아 강종도 안돼 아 이제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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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갈게요 저 보내주세요 아 감사드립니다 저 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나주셔가지고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두 번 다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두 번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제가 이런 또 실수를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두 번 다시는 안들어가겠습니다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